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랑 함께하는 이문화특강 인도네시아 광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문화특강 중에서도 신들의 섬 발리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발리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신들의 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신들의 섬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셨죠? 그러리라 믿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간단해요. 발리는요. 그리고 숙구발리. 이제 숙구라는 표현이 익숙하시죠? 숙구발리의 도시 발리. 그리고 발리성 관광학의. 그리고 여러분 발리라는 곳은 진짜 100이면 100 알아요. 인도네시아는 몰라도 발리는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발리에서 진짜 조금만 배타고.